스케일이 다르다! 칼치의 라골! 푸른 대서양에서 온 왕중의 왕갈치! 달빛 어부! 대서양 손질 왕갈치! 이겨할수록 자신 있다! 작은 칼치 토막의 약 2배 사이즈! 툭툭툭! 특대 원 사이즈! 두토음하게 꽉 찬 살밥! 먹는 맛이 느껴지는 대서양 왕갈치! 아싹 튀겨먹어도 살집이 느껴지고! 얼큰 시원! 칼치 무조림! 담백한 칼치 간장 양념구이! 칼칼한 칼치 생선찌개까지! 머리, 꼬리, 내장이 싹 제거! 크고 두토만 칼치살 진공 도장! 달빛 어부! 대서양 손질 왕갈치! 왕중의 왕갈치인데도! 열토막! 열토막! 또 열토막 더! 여기에 여섯토막을 더 얹어! 총 2.16kg! 또는 여섯토막을 다 끼면서! 4만 9천 9백원! 어마어마한 총 2.16kg! 크기, 두께, 비교 꼭 해주십시오! 비교할수록 자신 있는 대서양 왕갈치!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 우와! 세상에! 세상에! 저는 부럽게 크고 신한 갈치 처음 봅니다! 사이즈가 이름처럼 왕입니다! 왕! 그렇습니다! 기포프렌치 서양 바다에서 건져올린 왕중의 왕! 왕갈치니까요! 사이집이 어마어마하네요! 얼마나 큰지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흔히 우리가 많이 봐온 자잘한 갈치예요! 어떠셨어요? 구이면 살이 많지 않아서 아쉬우셨죠? 이제는 왕! 왕갈치입니다! 스킬이 다르고요! 크기가 엄청난데요! 자른 상태에서 이 두께감을 좀 보세요! 기존 갈치의 약 2배에 가까운 두께감! 정말 대단하죠? 이런 갈치 드시고 싶으셨죠? 자! 깜빡하게 튀기듯이 구워도 살이 푸짐해서 구이의 제격이고요! 구워서 뼈를 들어 올리면 살이 한 방에 뚝 빠지는 대단한 크기! 이 정도면 밥 한 공기 딱이겠어요! 네! 잡고 살았는 갈치 아닙니다! 이렇게 큼직한 토막으로 무려 무려 36포가! 그런데도 이 가격! 이야! 정말 받아보시면 깜짝 놀란 왕갈치! 빨리 드셔보세요! 꿈의 빈서양! 큰 바다! 큰 갈치! 크기도 왕! 맛도 왕! 갈치 러브 대소양! 손질 왕갈치! 첫째! 차원이 다른 왕! 왕갈치! 꼭꼭 꼭 비교해 주세요! 기존 차사보다 훨씬 묶엇고 큰 왕갈치! 약 2배 사이즈! 흑떡트! 특대 1사이즈! 토토음악의 꽉찬 살바! 자잘한 갈치는 구우면 살이 없어서 먹을 게 없는데 이렇게 큰 왕갈치가 이 가격이라니 생기했어요! 풀치! 풀치! 왕갈치로 요리도 푸침하기! 얄지얄지! 작은 갈치! 노! 부으면 살이 퍼질 것처럼 꽉! 부품한 갈치니까 먹는 기분 제대로! 졸여 먹어도 살이 많아 끝내주는 맛! 별미! 갈치 얼큰탕도 끓여 먹고! 갈치 키링도 빠삭빠삭! 아이들도 잘 먹고! 남편도 순식간에 한 그릇 똑딱! 온갖이 반하는 왕갈치! 살이 진짜 많아요! 왕갈치라서요! 먹을 때마다 만족입니다! 히치! 무려 36토막! 왕갈치 1대박감! 머리! 뿌리! 내장을 싹 재고! 크고 부품한 갈치살 진공 도장! 레이터형 손질 왕갈치! 왕 중에 왕갈치인데도! 10토막! 10토막! 또 10토막 더! 여기 6토막을 더 얹어! 36토막을 다 되면서! 39,900원! 어마어마한 총 2.16kg! 큰 갈치는 엄청 비싼데! 이렇게 큰 왕갈치 36토막이 이 가격이라니! 매일 구워 먹고 절여 먹고 신나게 먹고 있어요! 펜서 2층! 생산물 책임보험 가입! 믿을 수 있는 대풍 수산이니까! 부모님께 보내드려도 만족! 선물을 해도 만족! 내가 먹어도 만족! 지금 주문하세요! 구매 대서양! 큰 바닥! 큰 갈치! 크기도 왕! 맛도 왕! 타이티더부! 대서양 손질 왕갈치! 비교할수록 자신있다! 작은 갈치 토막의 약 2배 사이즈! 타이티더 월사이즈! 타이티에서도dog Tort 원사이즈 두툼하게 꽉 찬 살바 먹는 맛이 느껴지는 해소형 왕갈치 왕갈치라서 크고 맛있고 36토막 모두 너무너무 실해요 달칫 어부 해소형 손질 왕갈치 왕 중에 왕갈치인데도 10토막 10토막 또 10토막 더 여기 6토막을 더 얹어 36토막을 다 드리면서 4만9천9백원 어마어마한 총 2.16킬로그램 크기 두께 비교 꼭 해주십시오 비교할수록 자신있는 해소형 왕갈치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